네, 오늘의 시기도는 GNBS 에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 종목도 종목명에 에코가 들어가 있네요. 요즘에 에코 들어간 이름으로 바꾸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에코가 들어가는 에코인 드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에코가 들어간 걸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 보면 조선에서도 맨날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무슨 황함유량을 줄여라 해가지고 LNG 추진 운반선, 암모니아선이 우리나라 조선사가 발주가 되고 그 얘기 나오고 그리고 무슨 전기차 부분에서도 그거잖아요. 내연기관차가 뿜어내는 화석연료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결국에 컨셉이 여러 가지 저기는 달라도 길은 달라도 결국 에코 쪽으로 다양하고 있어요. 무슨 탄소 배출권 파는 것도 그렇고 뭔 3050이 있는, 뭔 많죠. 50년도에 가면 뭐를 다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초점도, 기업의 초점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필하려면 제일 좋은 게 간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방장이 만드는 요리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간판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간판의 명을 바꾸고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GMBS도 이게 GMBS 엔지니어링에서 에코자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에코로 가는 거를 완전히 간판에 못 바꿔 시작하겠다. 그런 적이고요. 의지고요. 반도체 제조회사의 반도체 공정용 스크러버를 납품하던 업체인데 스크러버는 이제 뭔가 긁어내는 장치죠. 들어온 거를 긁어내겠죠. 당연히 오염물질을. 반응성이 좋은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식각 공정할 때도. 플라즈마는 제4의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날려버리거나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깎는 거. 그거 플라즈마가 이용되는데 3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활용을 해서 가불화탄소라고 불러는 PFCS류. 가스를 저감하는 이 장치를 만듭니다. 이게 또 여기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폐수 버리는 거 많이 나오는데 유해가스 정화할 때 물이 발생하지 않은 무폐수 스크러버를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돈을 조금 비싸긴 한데 차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폐수 방류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폐수 방류량이라던가 탄소 배출권이라던가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사가기 때문에 GNBS 에코가 개발해놓은 이 부분이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던 거를 태양광 쪽으로 넓혔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 제일 큰 거는 중국인데 중국 태양광 시장의 스크러버 장비 분야의 90%를 점유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 제조할 때도 아까 말한 과불화탄소, PFCS 류의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데 이 스크러버가 필요하다. 결국에 GNBS 코어의 스크러버는 반도체 쪽에서도 태양광 쪽에서도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쓸 수 있죠. OLED 공정에서도. 이 여러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다 긁어내버리는 스크러버를 개발을 해서 지금 차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에서 업체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가 나왔듯이 지금 엔비디아랑 엮여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연결고리를 건다면 SK 하이닉스 벤더라는 거를 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멀티플렉스. 이게 요즘에 좀 주유소 중에 그런 주유소가 많이 생겼는데 내연기관차 기름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전기차 충전에다가 수소 충전하는 곳 같이 내연기관, 전기, 수소.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멀티플렉스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영화관이랑 대형마트가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처럼. 이것을 지금 에너지 멀티플렉스를 지금 GMB 에스코가 설립하고 있다.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에코라는 간판으로 지금 사명을 바꾼 뒤에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판만, 이른바 간판가리만 해가지고 딱 시장에 보여줘가지고 이걸 이슈로 올라가려는 회사는 아니고 내실이 그 간판에 맞게 바뀌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친환경 스크러버 제조업체인 GMBS 에코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수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요 고객사가 국내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후발로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아까 보신 대로 고점을 돌파해서 저기로 갔어요. 지금 이제 2021년 고점을 돌파, 도전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얘는 지금 2023년도에 3월에 기록했던 고점하고 여기 2021년 12월 달에 상장했던 연도에 기록했던 고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만 2천 원 라인인데 그 부분만 넘어서면 지금 위에 거의 쫙 열려 있죠, 여백이.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2천 원 선 돌파를 하면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까지도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두 달간 살짝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달에 다시 지금 양봉을 뽑고 있는데 이번 달이 이제 거래일수가 한 2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2만 2천 원 돌파를 시도하리라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아주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만 2천 원 선 돌파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돌파될 경우에 2만 5천, 2만 7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